보신 것처럼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일주일을 넘기면서 산업계 곳곳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걱정인데요. 석병원 이하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모시고 알련내역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봤지만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품절되고 이런 현상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0일 오후 기준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지금 전국에 총 26개소 주유소가 지금 화학 휘발유가 품절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화학 업계 역시 지금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출하량 역시 평소에 30%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고 해서 28일부터 이날까지 지금 2천억 원 상당의 물량이 출하 차절로 인해서 이제 지금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걱정인 게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 휘발유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휘발유 가격이 또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일치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는 약 11분 정도가 지금 비추기돼 있는데요. 지금 뭐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서민분들 주유소에 갔다가 일반 휘발유가 품절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급 휘발유를 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휘발유에 대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장 이제 휘발유도 부족하게 되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기름 대란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 배달, 택시기사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피해액이 1천억 원대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이 이것 때문에 이제 멈춰 서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둔천주공아파트 건설 현장도 어느 정도 멈췄다. 이것도 전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건설 현장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지금 시멘트가 정상출이 현장의 약 10% 수준만 출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건설 현장 약 1,100여 곳 중에서 현재 지금 59%, 59%에 달하는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 200여 곳에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됐고요. 이번 주 안으로 130여 곳에서 추가로 중단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준공 시기를 맞추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예정자 입장에서는 이제 입주를 제때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 기간하고도 또 이제 일자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연쇄적으로 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공 날짜가 미뤄지고 그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빌려 놓은 돈 때문에 금융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지금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건설 시장에서 지금 단기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준공 기간,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금융 비용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면 건설 회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들이 만약에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면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중에서 생산 방식이 노동 집약적인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이제 실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실업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총생산도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게 돼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경기 침체에다는 기사를 소개를 해 드리면서 수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일단은 수출 관련해서는 지금 철강 업종에서도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쓰이는 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철강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건설업, 자동차 산업, 조선 등의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이 지금 제대로 수송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항만을 통해서 수출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을 하면서 거기에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역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항만의 진출이 멈춰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것도 막혔을 텐데 그렇다면 해외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상당한 타격을 또 받겠네요, 그 분야도.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생산을, 제품을 생산하는 타협종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타격을 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사료, 사료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료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또 국내에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축산업 쪽에서 사료를 조달을 해서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이 곡물 수입한 거를 갖다가 운송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한우 업계라든지 이런 축산업계에서 지금 큰 타격을 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네, 그럼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산업 생산이 이제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더욱 기름에 불을,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기 침체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5% 감소해서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초기 2020년 4월 이후 이제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산업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도 타격을 받는 상황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의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까지 유발을 해서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연대의 양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멈추면 그 나라의 경제가 멈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물류는 이제 인간으로 치면 이제 우리 혈관이랑 동일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뭐 뇌도 죽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